안녕하세요. 이종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작가에게 배우는 인체드로잉입니다. 이 책은 드로잉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체드로잉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실제 누드화 수업에서 모델을 보고 그린 다양한 포즈의 인체드로잉과 따라하기 쉬운 유용한 기법들이 많이 실려있습니다. 형태관찰에서부터 해부학과 비례, 원급법과 구도, 그 영감을 불어넣는 연습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따라하다 보면 관찰력과 표현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이 책은 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자분들이나 인물을 잘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